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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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날 쫓아가라는 인마도 없고 그 소섬 아이가 안 올걸? 아이고 한글로 이사 참 소섬도 갔다 오나 종달일 갔다 오나 어디 행원을 갔다 오나 아주 이거 일 바빤 서머미씨가 어디 영 돌아보자 내도 돌아볼 이 시간이 수각이 이 사람은 말은 말이야 오만 거 서방한테 다 해먹이는 거 주로 방방타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인혁사 미신 뭐 별거라도 미신 뭐 순대겸왕이 소성강 저당은에 매겹실 거고 미신 거성 매겹사 아이고 이 아방이 미신 거 헤어지면 엄지턱에 먹어동 이거 이거 말라는 거 보면 걔난다 철마다 방신디 생복이여 구쟁기여 가금발이여 점 허당버치민 뱅에둠이여 미신 거여 갈치나민 갈치여 볼락볼락 허연 볼락도 해단 서묻 시둘리안 구워간다 허연 다 메기고 그이신디 미신 것도 못 먹은 저 각시 허줄걱내염수가 하연고찜하라게 요리게 어떤거다 어머 그 통화를 내신지 이사름아 그 어땅엔 순대겸 먹어가 안좋아셔 어땅엔 음식을 가땅먹으리네도 내부사 어멍가 무충허기실 공고라불떠넘 이사름이 공고라불떠넘 고른게 아니고 갈 시간이 어신한 이루후재랑 언제 시간대민 가쿠다 공인 고라쭈 언제 또 무충허기 참을라 크게 고라쭈 공인 숙악에 공고떠라 어멍이 이사름아 소섬 어멍이 그 놀이루건거 어멍이게 나 생각해 사위생각해냔 해나신디 남사 빠락하게 고라보난 오죽해심면 나한템씨가 구진일시냐멍 물어보나 구진일시나마나가 아니고 말은 그자 졸바로 도시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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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멍한테 전화해보카 그 동네누게가 저 그거 해예주난 얼룩나도 땅 매영노왕 국을 해영먹으나 그거 얼린거 풀뱅 매역의 쌍먹으나 부빔밥을 해영먹으나 요새 젊은 아이들은 어디죠 바당동네가 민 요거 노왕 그자 부빔밥들 허멍도 폴롯커데강 마쭈케들 먹음쩐 그거난 그거 키로해영 잡챠뻑에 얼룩나도 신에 어느제 시간나고 노랑 가져온거 알아 난 알고끼 난 지금 밥밥 못가고겠나 후재랑 시간날때 가쿠닥에 거앵고라 미식을 또 무충하게 어멍인데 고라기 차볼라 견고라보 나는 이팟상부안에 우드컴 나한테 젠 나 미식 거앵고 그거 꼭 사이 매기라는 것도 아니고 게식솔들 어느제 모다짐이 먹어사주 그거 잔치도 아니고 그거 아방이형 나형 먹자엔 그거 매영랑 구꾸리말이 가기 그게 진실 아니냐 이사름아 나 혼자만 음악먹는게 꼴보기 싫으니까 나 감시리 그 사람을 무산맥일 말까 쏘구미이신 말은 그 말 아니냐 이 말이여 나는 이분 대화저도 말은 졸바로 해라 지그리짐 앞서게 미신 거 생각한 아방신방이란 사람속은 말도 아니한거 다 들여보면 거 환호게 알아지 구각이 거인 이게 얼마이나 참 귀여운 것과게 이거 양 까재놈이 손수확수확 쏘아불국 참 그거 매키로 해도 참 우동사발로 혼나 맹길 제놈이 이거 족족 공력 드는게 아니고 이거 장만하는 것도 공력 들고 바닥에 들어간 점 구쟁기나 물구러기나 미시검이 손으로 확 크게 심음이라도 하지만은 이건게 쑤악쑤악 가시로 못찔러붓는 통에 이걸 만이나 공력 들어간건중이나 아람쑤가 이게 그거 설명을 해야겠나 이사룸아 말을 하면은 허천들이 돌아보나 설명을 이사 사람들이 답을 보내줘 아방 곧는 것만 들으면 이거 오늘부터 부부싸움이 정답인가요 정답이 아니올 거나 나가 일일이형 설명을 하는거 아닙구 방송에 넣은건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는거 오다기 말을 내면 이그러진 소리를 산으로 갔당 바닥으로 갔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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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을 어제 거 같냐 인형을 어제 꼬부나비실 뭔 말 산지 원 아이고 걔는 이거 얼련눈고 나 어느제 걔는 이제 그러라 오늘은 운전을 그럼 아이고 족섬없어 오늘도 바빠 탁바빴나 그디 갈 처리도 언제 해당 매형루왕 국굴리죽에 국굴령 노리롱 먹으면 얼마나 맛좁입니까 나도 안한 이거 허영 안내컴해 각시 뭐 어쩔을모나 푸푸 잠성겸이신 바쁘기름이신 바빠 각시 허줄 족족래흡석에 아찍 새벽이 일레일만 화썰고 쉬는거우다기 푸푸왕 좀만 잠성겸이신 바쁘기름이신 마 안갈거라기나 아이고 오늘 못가쿠다기 바빨 어디 일레라갈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